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보자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가 있었을 때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인은 추인을 무권대리인한테도 상대방한테도 그리고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권대리가 추인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냐면 철회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무권대리였어? 그러면 계약 없던 걸로 해라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고를 할 수 있어요. 최고는 뭐냐면 알고 봤더니 무권대리네. 너 본인 추인할 거야 아니면 추인 거절할 거야 라고 최고 독촉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철회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선의의 상대방만 해. 만약에 이 상대방이 망라니 아들이 무권대리인 걸 알았어요. 알았을 때는 철회는 못하는 거야. 철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라니 아들이 무권대리인지 모르는 선의일 때는 그때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상대방이 철회할 때는 선이어야 되니까 상철선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는 한 사람이 만약에 빨리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못하는 거야. 추인을 빨리 하면 본인이 추인을 빨리 하면 상대방이 철회를 못하고 상대방이 철회를 빨리 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최고는 야 너 추인할 거야 추인 거절할 거야 이러면서 독촉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었죠. 근데 최고는 선의건 악의건 불물하고 다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권대리인이 최고를 하잖아요. 너 추인할 거야 추인 거절할 거야 라고 할 때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본인의 확답을 나 추인할 거야. 나 추인 거절할 거야 라는 이런 건 뭐예요. 발신주의를 취한다고 발신주의 발신주의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배운 게 딱 나왔을 때 야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딱 즐거움을 느껴야 돼. 그게 바로 공부하는 이제 어떤 쾌감이라고 할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최고를 했어.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계속 독촉하면서 물어봐도 얘가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절한 걸로 봐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최고에 대해 답신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틀려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대방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추인하기 전에 철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최고는 선악 불문 다 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온 거 요거. 요거 답신을 본인이 최고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뭐 그렇지. 우리 요거 추인권, 철회권, 최고권 세 개. 무권대리에서 배운 요 세 개의 뭡니까? 형성권 있잖아요. 형성권.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무권대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아 얘네 셋이 형성권이네. 라고 외워야지 머리에 외워지는 거예요. 뭐 앞글자 따서 뭐 추철최 뭐 이렇게 해서 절대 안 외워집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